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바지 허리 줄일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모르면 바지 수선해서 망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비자 입장, 즉 바지를 고칠 사람의 입장과 수선하시는 분들, 수선사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알고 수선을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 없는 허리 수선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리가 클 때 허리를 수선하잖아요. 이 허리를 수선을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허리를 걸쳐야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에 걸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걸쳐야 되는 거예요. 허리를 1인치 줄여주세요. 2인치 줄여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시는 걸 그대로 수선하시는 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수선하시는 분들은 수동적으로 손님의 말을 다 믿고 그렇게 작업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손님 말은요. 어디까지나 찬 거예요. 그분들이 옷을 젤 때 어느 위치에 올려서 쟀는지 측정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말로 해가지고 얼마 줄여주세요. 이런 거는 수선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손님 말 듣고 이렇게 수선을 하시게 되면 손님이 원망을 합니다. 이게 옷이 그렇게 측정을 했는 대로 사이즈대로 안 줄여줬다는 겁니다. 사실 수선선은 그대로 줄여줬는데. 올려입는 위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수선이 망치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손님은 잘 모르기 때문에 허리가 커서 허리 크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허리만 크다고 해서 허리를 수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옷을 입혀보고 확인을 하고 허리만 큰지 엉덩이도 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은 상태에서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가 큰 상황이고 엉덩이도 큰 상황인데 허리만 줄였을 경우에는요. 엉덩이가 이거 허리 부분 줄였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뒤가 더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선을 제대로 해줬는데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집에 맡겼더니 허리 줄였더니 엉덩이 다 튀어나오고 난리가 났다. 그 집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 말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야겠죠.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말을 참고하지 그걸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사라든지 이런 걸 직접 받아보고 그 검사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옷을 입혀보고 수선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허리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허리 엉덩이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허리를 올려 입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기장 수선, 길이의 영향을 같이 미치거든요. 허리를 올려 입는 위치가 달라지면 다리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수선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손님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참고.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옷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 다 수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님이 입혀보고 얼마만큼 줄일지가 결정이 나면 작업을, 방법을 어떠한 방법을 할 건지 이 디자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바지는 정장 바지고요. 이 바지는 청바지예요. 청바지하고 정장 바지의 허리 수선은 다르다는 겁니다. 왜?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남자 정장 바지 같은 경우에는 허리의 뒷중심, 뒤에 보면 허리에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선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바지의 수선법하고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뒷중심에 선이 없어요. 허리단이 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허리단이 두 개로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바지 디자인이라든지 줄임치수에 따라서 작업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양옆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많으면, 줄임치수가 많으면 1로 1로 다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상황에 따라 수선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그냥 임의로 측정을 해서 얼마 줄여주세요라는 말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선사가 그 사항을 인지하고 가게에서 옷을 입혀봐라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걸 바로 손님 지시대로 작업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님이 자기 옷이 아니라 남편이라든지 애들 옷을 대신 갖고 와가지고 이거 얼마 줄여주세요. 이런 것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사람이 직접 한 번 시간 날 때 방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와서 입어봤을 때 그 핏을 보고 어디를 줄일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싸움이 안 나요. 싸움이 많이 나는 수선집은요. 이런 문제를 손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런 거예요. 손님 말은 어디까지냐 참고이지 내가 본 것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지를 허리를 줄임을 제가 이제 정장 바지는 허리 엉덩이 줄이고 이런 모습을 영상을 찍지 않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허리 엉덩이를 줄이는 작업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바지 허리는 제가 줄이는 것을 몇 개 올려드렸는데 정장 바지는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이 이렇게 선이 있는 것하고 선이 없는 형태를 비교해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줄임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줄일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오늘 잘 인지하고 손님 같은 경우에는 수선을 맡길 사람들은요. 임의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수선집에 가셔서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잘 안 입어보시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줄여주려고 하면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수선을 할 때 제대로 해줬는데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무조건 입혀봐라는 겁니다. 내가 본 것만 믿어라. 오늘 내용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게 수선을 하시면 싸움이 아니면 다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손님이 다른 곳에 수선 못하는 가게다라고 소문낼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가게가 좋은 가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수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낭만수석 김십장이었습니다.